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강좌인 파이널 강좌가 열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파이널 강좌 안에는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가 실려져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즌1을 시작으로 시즌2와 비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의고사까지 담겨져 있는 비유전 시리즈까지 전체적으로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모의고사 안에는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문항도 심어 넣었고 그리고 선생님 역시나 강의를 하게 될 건지 얘기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의 파이널 시즌1, 시즌2 그리고 비유전 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파이널 시즌은요. 선생님이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좌인 파이널 시즌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널 시즌1에서는요. 가장 일반적이고 평가원스럽게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렇게 문제 아래에서 평가원이 낼 만한 보기 그리고 올해 트렌드를 반영해서 6월 평가원이라든지 또는 EBS 수능 특강이라 수능 완성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위주의 문항들을 선생님이 변형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실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즌2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심화 파트 그리고 지엽이 실려져 있는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즌1을 통해서 깔끔한 모의고사 나름 만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시즌2로 딱 넘어가면 바로 시즌2의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비유전 문항 역시나 조금 더 지엽적으로 선생님이 파고드는 문항이 실려져 있는 시즌2의 모의고사를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비유전 모의고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가장 막바지 수능의 막바지에 다 날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비유전을 얼마나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유전만 모아서 모의고사를 5회분 오로지 비유전만 실어넣었던 이 문제 비유전 모의고사 5회분을 또 모의고사 봉투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의 일정과 관련돼서는요. 선생님의 공지사항 또는 새소식 거기에 언제쯤 이와 같이 출고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잘 적혀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선생님의 모의고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모의고사는 가장 중요한 게 적중이지 않을까요? 적중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수능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 닮아 있는 걸 얼마나 증명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인터넷 강사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내놓았던 많은 모의고사들은 흔적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서 수능이랑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모의고사도 이렇게 이와 같은 경향성을 담고 적중을 하겠다라는 저의 다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문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에 적혀져 있는 거는요. 바로 2019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은 2021학년도죠. 그러니까 얼추 얘기하면 2년 전에 모의고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 전은요. 아직 개정되기 전에 교과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맨델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보아하니까 나머지 하나의 형질은 나머지 한 형질은 A는 디귿이다. A는 동그라미 디귿이다. 그 다음에 B와 C를 교배하여 확률은 16분의 3이다. 16분의 3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나요? 누가 먼저일까요? 자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2019 파이널 시즌2 모의고사. 2회차에 있었던 10번의 문제. 이 제 문제가 먼저였고 마치 모든 보기에서가 엇비슷하게 실려져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2019학년도 수능 11번 문제였습니다. 쉬웠던 문제도 아니었고요. 정답률은 33% 문제였던 거죠. 자 여기를 시작으로 2019학년도 단 이 유전 문제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조건들.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가계도에서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A와 A스타의 DNA 함량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구할평가원에 처음으로 나왔고 선생님이 이 경향성이 수능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조건을 그대로 넣었던 모의고사를 만들어냈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고스란히 2019 수능 17번에 있었던 가계도 문항에 맨 밑에 1번, 2번, 6번의 A스타의 DNA 함량과 3번, 4번, 7번의 A스타의 DNA 함량을 묻고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자주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통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서 가계도가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번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가계도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2019학년도 이야기입니다. 비유전 파트, 물론 다른 비유전 파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되게 비슷했을까요? 그 중에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의 생태계 파트의 문제예요. 선생님 이게 뭐 그렇게 별반 크게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영양 염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 그래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평가원에서 자, 이와 같은 수능 문제로 처음 나왔습니다. 알았죠? 그 전에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모의고사의 파이널 시즌 1 모의고사의 이와 같이 영양 염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를 실어놓은 모의고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처럼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매번 등장했던 것만 수능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등장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올해 EBS를 분석하면서 유독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는 그래프나 그림이 있다면 제가 모의고사 안에 실어넣으면서 이렇게 수능으로 이어지는 적중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참 이 문제 처음으로 수능 문제 나왔을 때 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자 그래서 2019학년도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2020학년도 얘기입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수능이었죠. 작년에 있었던 수능 문제에 자 이제 선생님이 좀 바꿨어요 순서를 여기가 수능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선생님의 바로 시즌 2 모의고사에 있었던 흥분의 전도 문제이네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아니까 T1, T2, T3는요. 3초, 4초, 5초 중에 하나다. 제 문제가 먼저였어요. T1하고 T2하고 T3 중에 누가 3초고 누가 4초고 누가 5초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능 문제입니다. 제 모의고사가 먼저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러졌던 수능에서 바로 2초, 3초, 5초, 7초 중에 1, 2, 3, 4에 있습니다. T1, T2, T3, T4로 바뀌어 선생님이 바꿔서 표현했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항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심지어 여기도 자극을 준 지점을 물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작년에 수능에서도 어디에 자극을 줬겠느냐 자극을 준 지점을 알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중요했던 포인트가 똑같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또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건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소위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누구나 다 맞췄을 법한 그런 것들 말고요. 그 해, 그 해 수능에서 유별나게 독특한 형태로 첫 번째 나왔다든가 그런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중되어 닮아있음을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금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그래프와 OX가 함께 혼용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그래프면 그래프고요. OX면 OX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문제 안에서 OX와 그래프가 함께 공존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사실 선생님 문제 안에는 가나다라까지 있어요. 이랬던 문제가 수능 문제 안에 OX와 그래프까지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세포주기 문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했는데 제 모의고사 안에 같이 보임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제도 복대립 문제고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저의 오리엔테이션의 파이널에 관련된 강좌 특징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파이널 시즌 3에 나왔던 문제고요. 복대립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문제 안에서 네 가지 색깔이 일어서 흰색, 갈색, 회색, 검은색이라고 얘기하고 회색하고 검은색의 비율은 1대 1이고 검은색, 갈색, 흰색의 비율이 2대 1대 1이라고 얘기 되어 있고요. 무슨 색이냐라고 물어봤던 것이 제 모의고사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수능 문제 안에서 이런 유형이 여러분 이런 복대립 유형이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 안에서 각각의 다섯 가지 표현형이면서 갈색, 녹색, 자주색, 황색, 회색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자주색과 황색은 1대 1이고 밑에 나와 있는 갈색, 자주색, 회색은 2대 1대 1이다. 봉이 문항 보니까 가는 갈색이냐라고까지 물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없던 문제를 보여드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모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유전 문제 모두 다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 2020학년도 수능만의 아주 되게 특별한 문항들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저는 또는 우리 연구실과 함께 또는 같이 작업했던 팀들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파이널 시즌은 먼저 선생님이랑 함께했던 작업 여러분들이 방금 봤다시피 2019, 2020학년도를 함께했던 수능 적중했던 팀이 이 모의고사와 함께 다 시즌1, 시즌2 그리고 비유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EBS의 경향성을 같이 파악하고요. 그리고 EBS가 작년에 EBS랑 올해 EBS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죠. 똑같은 신경계라고 할지라도 물어보는 보기의 표현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 바라보는 관점을 열심히 추적하고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평가를 내고 있는 그들의 출제 방식과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같이 적중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만들어낸 방식이 결이 같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걸 몇 년간 선생님 모의고사를 제작하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팀과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2019, 2020학년도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거 특히 올해는 개정된 해입니다. 개정된 해에서는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주관을 뚜렷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보다는 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던데 이런 거 말고요.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리고 EBS를 보면서 선생님의 생각을 다 백지 상태로 많이 만들었고요. 제가 올해 겨울부터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연관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개정된 교과에서는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 1년 전에 또는 1년 반 전에 개정된 교과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앞으로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신경계라든지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 교과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생태계 문제는 표와 관련된 그래프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개정된 교과서 교과서들을 되게 열심히 보면서 교과서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때까지 1년 내도록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은요. EBS입니다. EBS의 작년하고 재작년과는 다르게 어떻게 EBS의 초점이 달라졌는지까지 1년 내도록 제가 열심히 많은 캐스트라든지 아니면 강조 안에서 분석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많이 바라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결정체들이요. 선생님이 집약해서 만든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즌1과 시즌2와 그 다음에 비유자는요. 되도록이면 색깔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시즌1은 되도록이면 평가한스럽게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시즌2는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즌2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구석에 있는 문제들 중에 내가 놓친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시즌2의 모의고사를 구성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비유전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받아보게 되는 그 심정은 어떤 마음에서 이 비유전 모의고사를 구매하고 그리고 풀어보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마지막 수능치기 전에 수능치기 전에 대략 한 열흘 한 보름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정확하게 같이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모르는 가장 기본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에서 비유전 모의고사를 5회라고 얘기하는 그 모의고사를 받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전 모의고사에서는 그 시기에 딱 맞는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죠? 제가 특히나 올해의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건강인데 남아있는 수험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패턴도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도 항상 유념하면서 선생님 역시도 끝까지 수능날까지 여러분들이 한 시간 한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선생님이 모든 시간을 의미있게 만들어드리는 강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남아있는 기간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 여기까지 저는 파이널에 관련되어 있는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